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노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노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생명 살리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우리 10장은 전도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올바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노마서 우리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방향이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613가지의 율법을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해서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인들도 인간의 도덕이나 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다 바울은 노마서 10장 4절 말씀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그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우리 성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세상의 종교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선행을 해야 되고 또 명상을 하면서 무엇인가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범죄한 인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마서 우리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노마서 10장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사건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결코 스스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사단의 종로를 수사하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소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소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소의 일을 하셨고 이 분을 믿고 우리가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문제 또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변화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허물로 또 죄로 죽어있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이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를 가지고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영적인 목적지가 되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옥에 갈래 갈 수 없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자이고 또 삼사대가 저주받는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속에 담겨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노마서 10장 11절 말씀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속에 담겨있는 축복인데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의 보열로 모든 문제가 눈과 같이 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 속에 담겨있는 축복은 노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부여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여라는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풍부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모든 것이 풍부해지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영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이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참 선제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린 나라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부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강단의 말씀이 있으니 영적으로 부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참된 평안함이 오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이 부여한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 3, 7나라 보금화와 렘런트 운동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청명과 사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기껏해야 돈을 많이 벌기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또 자기가 원하는 집이나 차를 사기 이러한 서론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글소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글소 안에서 부욕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삶 속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만 구원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마서 우리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불신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원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는 자를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 영호들은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고 사단에게 살륙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륙이라는 것은 무엇을 트집잡아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을 말하는데 사단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트집잡아서 사람들을 영적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마구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라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나 전도사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전도 캠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 캠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캠프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골롯에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 팀들이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과 또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원리스의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현장에서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보면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전파하고 또 전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전도자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마서 우리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참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전도학 관점에서 볼 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까지는 전도자들이 한 30명 정도 지나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많은 전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참복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전도자로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속에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